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본다. 너는 본다는 뭐예요? I see. 너는? You see. You are see? You see? You see. You see. 오케이. 그래서 누구나 드디어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너는 보니? Do you see? Do you see? 그럼 분정 완성. 너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나는 상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본다. 상자 안에 공이 많이 들어있네요. 어... 그러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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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누가다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넵. 응. 응. I see. I see.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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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 못 읽어서 이러고 있는거에요 어?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 자민이 A레벨부터 다시 하자 안되겠다 이거 맞든 틀리든 읽으세요 내가 맞게 읽으란 얘기 안해 늘 맞든 틀리든 얘기라 그래 다시 연습해서 오세요 이건 뭐 문장을 말하는게